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운영립 판변치비의 박판민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0월자 판례공부 형사 스터디카페와 학업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1619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피고인은 학원 등록 없이 2000년 3월 24일 날 스터디카페라는 상호로 독서실을 운영했습니다. 독서실을 운영한 걸로 기소가 된 거죠. 그래서 수사계는 불특적 타소인에 대해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였고 학원의 일종인 독서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등록 독서실 운영으로 기소를 합니다. 원심은 독서실 맞다고 해서 유죄을 선고를 했죠. 그럼 문제는 이 스터디카페가 독서실에 해당하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응을 뭐라고 하냐면 학원법은 교수반의 시설과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모두 포함시켜 규율하고 있다. 학원법력은 모두 교수반의 시설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당연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학원이라는 것은 교수반의 곳을 말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 그런데 학원법에는 거 뿐만 아니라 30일 이상의 학습장소 제공하는 시설도 학원법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사설강습소법은 교수업 시설을 학원으로 정의했다가 학원 학습장소 제공 시설도 추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조세특례라든지 지방세, 건축법, 택시개발법에서는 학원과 독서실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의 보기에는 어떻냐면 학원법의 취지상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은 기능이나 목적이 교습시설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 사건 시설은 스터디존 이외에는 PC존, 간식구매공간이 존재하고 학습이의 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모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각종 소모임 등도 가능하고 2시간에서 24시간의 차등요금제와 사두정기권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95석 중에 6석만 고정석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장소는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해도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을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정석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학습이의 활동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PC존, 그 다음에 간식구매공감도 있기 때문에 학습공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스터디카페를 학원법상의 독서실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학원법의 대상은 교습시설인데 30일 이상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독서실을 추가된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30일 이상의 학습장소의 독서실이라는 것은 적어도 교습시설의 준할 정도가 돼야 된다고 대본을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건에서 스터디카페의 경우에는 일반적 활용이 고정석이라기보다는 시간당으로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어서 교습시설의 준할 시설을 볼 수 없다는 거고 따라서 독서실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무등록 학원법 운영에 관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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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